여러분은 배우자의 어떤 행동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최근 동치미에서는 나를 속인 배우자 이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출연자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해숙은 남편이 3년 만난 여자까지 용서할 수 있다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결혼 후 남편의 외도 정황에 대해 폭로하는 이해숙은 함께 출연한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죽겠다고 약을 먹어가는 소동을 피우면서 이해숙과 결혼했던 남편이기에 적잖은 충격이었는데요. 이해숙은 또한 자신이 두 분의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는 사연까지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만 같았던 이해숙의 파란만장한 결혼생활이 알려지며 그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오늘은 이해숙의 인생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밀조밀 예쁜 이목구비와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외모로 부잣집 사모님 역할 전문 배우라는 수식어를 가진 이해숙.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언니의 권유로 미세테 선발대회에 참가해 미세테에 뽑히며 79년에는 mbc 공채 10기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청순 가련한 외모와 이연기력으로 mbc 간판 여배우로 활약했던 이해숙은 충무로에서도 그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은말은 오지 않는다로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연기상 온트리올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 스타로 발돋움한 이해숙은 국내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한류 1세대 스타로 일본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배우로서는 최초로 일본 진출을 감행해 드라마는 물론 mc로서 프로그램을 만든 등 일본에서도 큰 성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왕성이 활동하던 이해숙은 1992년 4월 결혼 발표와 함께 은퇴 선언을 했는데요. 원래 남편을 대학교 때 친구의 아는 오빠로 만났다. 그러다가 30대가 넘어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때 서로 남녀로 보게 된 것이다 라고 밝힌 이해숙은 낙타는 울지 않는다는 영화를 계기로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남편 한기은은 당시 이해숙의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 대표였고 영화를 계기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우다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해숙이 활동하던 당신은 연예인을 딴따라라고 낯잡아 부르며 결혼 상대로는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데요. 한기은 집안에서도 처음에는 이해숙을 너무나도 반대해 이해숙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축복 속에 이뤄진 가정이어도 결혼 생활하면 힘든 일이 있게 마련인데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더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요. 이해숙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집안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남편 한기은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한기은은 이별 후 이해숙을 잊어보려 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이미 이해숙에게 푹 빠져버린 자신을 발견했다는데요. 한기은은 이해숙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보려는 마음으로 이별 여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여행에서 한기은은 이해숙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는데요. 너무 좋은데 안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별 여행을 간 거다. 내가 하도 안 만나주니까 그 명목하에 만나자고 한 거다. 갔는데 정말 그때 나한테 한 마리 죽겠다고 했다.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 했다. 술을 못하는 사람이 벌컥벌컥 마시고 쓰러지고 약까지 먹어 놀랐다며 이해숙은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기에 이별 후 몇 달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그런 소동을 벌였을까요. 두 사람의 세계의 사랑에 많은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했던 이해숙과 한기인의 결혼생활은 편하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최근 이해숙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에 고달픔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시댁 어른들하고 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든 줄 몰랐다. 이 남자는 자기만 속 빠지고 오로지 엄마 편이었다. 효자인 줄 알았더니 마마보이였다라고 밝힌 이해숙은 세계의 사랑인 줄 알았으나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는데요. 막상 결혼하니 남편은 신혼 때부터 자신을 외롭게 했고 꿈꾸던 행복한 신혼생활은 존재하지 않았고 현실은 고달프기만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해숙은 한 분만 계셔도 힘든 시어머니가 두 분이나 계신다며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에 속아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해숙은 평생 두 분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해숙의 남편 한 개는 어릴 때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11년간 고모의 손에서 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친어머니와 키워준 어머니인 고모를 똑같은 대우를 하며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숙도 결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두 분의 시어머니가 생겼다는데요. 신우이와 올케 사이인 두 분께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다고 밝힌 이해숙은 여행을 갈 때도 두 분을 모시고 가야 하고 무엇을 하던 두 분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하는 상황에 신혼 초부터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한 분이어도 며느리들은 고달플 때가 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가 두 분이나 된다니 며느리로서의 이해숙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았겠다 싶어 안쓰럽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이해숙의 힘든 결혼 생활의 원인은 남편에게도 있다는데요. 최근 이해숙은 mbn 소포리쇼 동치미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적 있습니다. 그날 대화의 주제는 나를 속인 배우자 이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였는데요. 이해숙은 배우자가 3년 만난 여자를 용서할 수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당시 함께 방송을 모둔 출연자는 이해숙의 충격 발언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이해숙은 자신을 기만하면서 만나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겠지만 배우자가 평소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봐서는 용서할 수도 있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기준은 3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듣고 있던 박수홍은 외모만 보면 단칼에 자르실 것 같아요라며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해숙은 자신의 가정이 소중하기에 그런 아픔 정도는 견뎌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살면서 부부는 다양한 이유로 부딪히고 그 부분도 외도만큼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외도라면 참을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0년 넘게 함께 생활해온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드러냈는데요. 이해숙의 충격 발언에 함께 있던 출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mc 최윤정은 소름까지 돋았다며 이해숙의 엄청난 이해심에 혀를 내둘렀는데요. 이런 발언에 과거 한 방송에서 이해숙이 의심스러웠던 남편의 문자를 발견했던 얘기가 함께 재조명됐습니다. 이해숙은 한 방송에서 부부 사이의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며 과거 남편의 외도 의심정황을 포착했던 것을 폭로했었는데요. 이해숙은 신혼초 남편의 핸드폰에서 의문스러운 문자를 봤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해숙은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오빠 잘 지냈어요. 보고 싶어요 등 다정한 문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화가 났던 이해숙은 남편에게 오빠오빠하는 여자 누구야라고 따졌고 남편은 관리 차원에서 마담들이 보내는 거지 신경 쓸 거 없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대답에도 이해숙은 온 신경이 집중되어 힘들어했다는데요. 힘들어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왜 이런 감정 소모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해숙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는데요. 오히려 남편에게 들키지만 말라고 선언한 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보고 부부 사이에 모든 일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해숙은 모든 부부가 열이면 열 다 알아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잘 사는 부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밝혔는데요. 범인의 모습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녀의 넓은 마음에 모두가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냈다는 후문입니다. 엄마 역할을 모두가 꺼리던 90년대 한때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여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을 때는 연기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무슨 엄마 역할이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해숙은 왜 저런 역할을 하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냈다고 하는데요. 남들이 뭐라 하던 끝까지 제 생각을 밀어붙여 꾸준히 연기를 해왔기에 지금의 이해숙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이제야 과거의 선택이 잘한 것이었음을 인정한다는데요. 남들 안 걷는 길을 걸으면서까지 꾸준히 노력했던 배우 이해숙. 가정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평화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남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말을 가려한다는 몇 가지 철칙을 지키며 산다는 이해숙은 오랜 세월 스스로 터득한 부부의 기술로 이제는 가정에서도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현명한 아내로 또 연기자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어느 자리에서나 반짝반짝 빛나는 이해숙의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